하나, 뱀뱀 페이핑 첫 번째 건 패고, 간호사갑서 한번 해볼게요 때리고 때리고 짱짱 이걸 엉덩이를 바로 때리시면 돼 첫 번째가 کر 러쉼 Carolyn 때리고 때리고 짱짱 질고 짙짱 비비고 비비고 짱 비비는 이렇게 비비지는 않아 없으니까 엉덩이를 이렇게 비벼 볼게요 비비고 비비고 짱짱 때리고 짱 짱 짱 비비고 짱 때리고 질리고 비비고 짱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가시면 되시고 한쪽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가볼께요 때리고 때리고 짱 짱 짱 짱 짱 비비고 비비고 짱 짱 짱 때리고 짱 짱 짱 짱 짱 짱 때리고 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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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이건 같이 더 하실 수 있어요 같이 서로 상대방의 오른쪽 엉덩이 든 왼쪽 엉덩이 든 예를 들어, 한번 마주 앉아 보실래요 마저 앉아보시면 오른손을 사용을 해서 서로 엉덩이를 해주실 수도 있어요. 자, 갈게요. 엉덩이 엉덩이가 더 힘드시면 다리쪽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. 엉덩이 좀 하셔도 돼요. 두 분이 같이 하셔도 돼요. 아니면 때리고 때리고 손가락으로 하셔도 돼요. 옆iek 손가락으로 밀면서 이렇게... 때리고 때리고 움직이자 때리고 때리고 짠 짠 짠 짠 짠 짠 비비고 비비고 짠 짠 때리고 짠 짠 pieвиг고 짠 짠 때리고 치르고 비비고 짠 짠 자아 시작 청오wegen 서울 잔쩍 인창 인창 짠 짠 강네 강의 강 Democrat 청주 청주 잔쩍 광주 광주자 부산 부산 서울다 인천다 강주자 청주자 강주자 부산자 서울이 광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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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산자 조산 조산 제가 왜 갑자기 많이 문을 다 이러느냐 하면 말씀을 안 하실 거 같아요 하시는 손이 딱 흘렸어요 손으로 걸어가서 손이 흘린 거예요 그래서 외부라는 거예요 이쪽에 뭐가 있는지 저쪽에 뭐가 있는지 룩도 흔들리는 게 없는 거잖아요 여기는 뭐예요? 미니션 당면은 청주 광주 부산 앞에서 하실 때는 좀 모션을 크게 해 주셔야 되고 엉덩이도 빼주셔야 돼요 앞에서 할 때는 그래야 크게 잘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깨도 어깨도 크게 크게 이렇게 짚어 주셔야 돼요 자 다시 가볼게요 성공 박수 준비 이야 시작 서울 서울 당장 인천 인천 당장 남는 당장 성주 성주 당장 방주 성주 당장 부산 부산자 서울이 부산자 남는 당 성주 당 방주 당 부산자 서울이 인천 남는 성주 광주 부산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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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